그래도 걱정은 많이 되는 모양이냐.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수정 보완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수도 있고 잘못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2월 1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는데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보면 해결능력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만. 대통령 머릿속에는 처음 들어갔던 정부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앵클링 이펙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돛효과. 처음에 들어간 정부 외에는 다른 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2천 명 정원 의료개혁 한 명도 증감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머릿속에 다 차여져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대통령에게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걸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계속되는 일이 또 4개월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서울의대 학창단이 보낸 편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고 학생들을 어마어마하게 나무라는 전형적인 꼰대의 목소리가 그냥 도배를 했고 그 가운데서 후반부를 가니까 사람들이 당신들 지금 의료현장 실상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전부 다 망가진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의사라 하더라도 윤 정부의 비상식과 불통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알지 못한 폭정의 정부 정책에 맞서 저항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본권을 유의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를 친 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사탄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들은 정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자유국가에서 이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라면 생각해보고 비판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공감능력이 크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의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누구도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생겨먹기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지만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척은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를 놓고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정 여러분들 인물들에게 강제 노역을 강행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펴는데 제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는 근보재정의 붕괴가 초일기에 들어가자 전공이라는 노예를 대폭 늘리기로 했고 이에 노예 생활이 끝나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노예들이 이제 노예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관둘 수 있는 건 노예가 아니라며 노예면 노예답게 계속 노동하라고 건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직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노예의 주장입니다. 결국 노예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고 노예제 폐지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차라리 윤석열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왔다면 링컨처럼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노예조를 강화하려다가 응격길에 노예제 폐지를 초래한 멍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답니다. 명문이지 않습니까? 노예제를 계속 유지해야 지금 숙가를 가지고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깨달아버린 겁니다. 교수들은 양심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본인들 안의를 위해 휴전을 번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로폭망정책에다 의사를 악마화하는데도 대항도 못하고 비굴하게 진로하겠다고 뱉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도 왜 의사들이 집단 행동과 휴직과 사퇴를 하는지 원인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알고 싶어하지 않은 거죠. 나쁜 놈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들인 겁니다. 연 대통령의 OECD 평균은 다 제가 볼 때는 헛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후가는 의료비 지출로 이런 폭증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정책을 추진한 이런 근거가 필수의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늘려야 되고 의사수만 늘려놓게 되면 마치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돼 가지고 필수의로 인력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줄을 높게 되면 낙수 효과를 인해서 필수의로 분야에 대한 사람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숙과가 이런 맞더라도 필수의로 분야에 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소아과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외과 수술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낙수 효과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직업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검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부꽃이 맞춘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여기 필수의 분야에 의사가 10명이 있더라도 대학병원들이 재정 부담 때문에 2명만 채용합니다. 8명이 남습니다. 숙과 문제인 거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일을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관 하나 제대로 못 지금 임명 총리 이름 사표 낸다는 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내각 실신 하나 일은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2월 1일 날 시작한 일을 지금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끝내지 못하는 윤정부는 정신이 있는 분인지 일을 정리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 전공의, 전문의, 교수 이런 개념조차 모르고 그저 도매값으로 몰아서 시기와 질투만 하는 댓글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다들 왜 휴학을 하는지 그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 집단으로 바꾸러싸움하는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평균형인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비논리적인 겁니다. 사실을 알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소한 겁니다. 사실을 알려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반도체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지 가끔가 하면 희한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나쁜 놈이지 사실을 알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동원한 선전선동 매체만 읽고 들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단 한 명이 아는 의사라도 있으면 그 이유를 똑똑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그저 시기와 질투, 정호심뿐일 테지만 사람이 정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죠. 본인의 선입견, 편견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찾지 실제로 사실이 뭔지를 그렇게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돈 들어가는 일 아니면 자기 돈 들어가는 일은 손해가 당장 발생하니까 사실을 알려고 노력하죠.